뭐야. 안 되어지게. 왔습니다. 아. 응. 뭐지? 선물인가? 열어볼래? 오케이. 검진표? 다시 하는 건가? 아, 이제 마지막이라고 다시 안 하고 다. 얼마큼 바뀌었는지? 마지막 테스트? 궁금하다, 결과가. 해봅시다. 바뀐 거? 다 했어. 다 했어? 이거. 여기 그전에 했던 거거든? 응. 어, 이거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 자, 서로의 성감대를 부르고 있다 해서. 뭐라고 해놨어? 매우 그렇다. 다소 아니다. 다소 아니다? 야, 북한이나. 그래? 어.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부부 관계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다 얘기는 매우 그렇다라고 해놨어. 느끼지 못한다. 매우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 다소 아니다? 오. 많이 갈등했다. 진짜. 저기 바뀌었다는 건 안 쉬었다는 거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